아 이 영상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어우 나 이런 영상 처음 찍어보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된 하나님 너무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또 구렁텅이 가운데 또 힘든 돌짝밭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위험한 세상에서 또한 지켜주신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제가 진심으로 요즘 예배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상의 권사 많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또 부탁드립니다. 찬양 받아주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내 어느 날 이루어가려고 세상 바라며 널 안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도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의와 함께라면 영원한 자와 참된 건 뭐나 믿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매운 날 엎어뜨리려 여친 파도에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지 딸로 태어났을까 감사하고 신기한 고백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내 맘 마시는 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항상 내게 줘 야한 내 영원의 위로와 영원 정신을 야한 내 영원의 위로와 영원 정신을 또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